좀더 획기적인 사교육 경감으로는 장학께서는 어떤 대목을 지목하십니까 예 그게 사실 이제 어느 정부나 가장 이제 그 집권 초기에나 이렇게 보면 획기적인 입시제도 개혁 획기적인 사교육 대책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어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 획기적으로 갑자기 줄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이제 100년 대개이고 효과도 현장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건데요 어 결국은 그 공교육이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사교육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또 입시 제도도 그에 맞춰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 공교육의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 천천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입시의 변화의 속도도 어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늘어날 저 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시 변화는 자칫하면 다 사격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래도 하나의 큰 방향을 잡아놓고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쭉 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이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 사격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또 입시 부담도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주 5일 수업을 이제 맡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일하는 가정의 자녀의 문제 소위 말하면 조소득층 가정도 있을 거고 맞벌이 부부도 있을 거고 정원께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이제 그 주 5일제 수업이 본격화되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좀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그 온종일 엄마 품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토요일날도 가능하면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좀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사실 그 토요일날은 좀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고 교과 공부가 아니고 뭐 스포츠도 좀 하고 예술 활동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토요 스포츠 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창의력과 인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새 이렇게 참 그 다문화 상황 또 글로벌 국가가 돼 가면서 뭐 이 또 북한에서 오신 가정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가정도 있고 거기서 또 다른 그 한국인 태어나고 그런데 그곳에서 작업을 중단하는 교육 사각의 어떤 아픈 현장도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압니다 네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고졸 취업으로 잘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교과부만의 힘만으로는 된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도 많이 나서시고 해서 온 부처가 이제 이렇게 고졸적 채용에 많이 이제 그 역점을 두고 하면서 아이스터고 특성화가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 이라든지 탈북 가정의 아이들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학교에서 해 드려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번부처적으로 좀 이 문제를 그 근본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특히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육 체제가 이제 좀 맞춤형 교육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심화시켜서 가장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사실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탈북 가정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많이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요즘 이제 뭐 많은 변화 중의 하나가 좀 더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인재를 길러보고 보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인재한국에 대한 기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창의와 인성 중심의 교육으로 입시 유제 교육을 좀 개혁하겠다는 것이 장관께서 끌고 가시는 기치인데 그것이 가고 있는 그 어떤 과정과 목표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인재 대구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뭐 그 6.25 전쟁 폐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뭐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된 것은 결국 인재의 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재를 잘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인재를 양성하는 이제 그 방향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주로 입시교육 뭐 또 심지어는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인재가 길러졌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생을 길러내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지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지는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가정에서도 아이들도 적게 낳고 하기 때문에 학생 수도 지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정말 일류대학 가는 아이들만 중요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외면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다 살려주는 또 교육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창의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고 한 4년 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입시도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이제 그 수업 방식이나 또 교육 기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 밖 활동 같은 것도 많아지고 그런 면에서 주월제도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창의 인성교육 쪽으로 지금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좀 더 그 현장에 더 착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 기술 장관이 보시는 한국인의 장점은 뭡니까 어 뭐 세계 최고죠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역량은 정말 뭐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 느끼는 것이 외국 가면 정말 다들 부러워합니다 한국의 인재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냐 뭐 저희가 피사라고 해서 OECD에서 치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국제 비교 테스트가 있는데 항상 한국 학생들이 뭐 1위를 다툽니다 어느 과목이나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나 또 연구소나 대학을 가보면 한국의 인재들이 뭐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요즘 또 한류도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제 자질이 뛰어나고 또 이제 그 배경에는 여기 학부모님도 와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의 또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자질을 가진 학생들 또 세계 최고의 열의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그 교육 제도나 학교나 대학들이 사실은 세계 수준에 좀 못 미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잘 따라가 준다면 세계 최고의 인재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좀 공급 사이에게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은 좀 그런 거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워낙 그 지금 공급 막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큰 힘이죠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열의와 또 학생들의 그 자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교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자질은 또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을 부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근데 교육 제도가 과거에는 너무나 이제 입시가 과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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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